마음을 담은 손인사로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좀 드려볼게요 정면 이어서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질 수 없는 저희 스테이씨의 시그니처 포즈 한번 가볼까요? 또 정면 바라보시고 우리 스테이씨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포즈입니다 네 이어서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역시 스테이씨 오늘 역시 이 메타모르피 앨범 명예에 맞춰서 과연 무대 위해선 어떨지 기대됩니다 정면 보시고 오늘 저희 타이틀곡 무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텐데 치키아이시땡에 맞는 또 포즈 있을까요? 네 뭔가 있네요 자 정면 보시면서 네 좋습니다 역시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치키아이시땡 말만 들어서 통통 튑니다 어떤 치키함이 무대 위에 녹아날지 오른편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 무대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아름다운 모습들 많이 담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이 러블리함의 우리 스테이씨의 모습들 많이 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